어우, 저 기관총 진짜 장난 아니네 야, 이거 뭐? 아우, 자식아 어우, 아, 기관총, 그냥 기관총이 아니구나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어우 이건 그냥 정제수 수준이 아닌데? 잘했, 스즈 잘했어, 제 내 요원들이 수색을 개시하도록 내 옆에 서 있을게 아, 옆에 서 있어야 되나요? 사무실을 수색해 잠겼는데요? 문을 부셔버려, 멍청아 그리고 안쪽을 수색해, 마쉬를 생포해야 된다고? 다른 놈들에게 방어 사격을 해도 좋아 어서 가 알겠습니다 좋아, 후보 계획이 뭐야? 난 그들이 이 모든 금들을 대체 어디로 가져오는지 어디서 가져오는지 알고 싶어 따라와, 둘러보자고 알겠어, 후보 아주 사람 맘을 후벼 파는 데는 도사구만 싸가지가 없어 샷건도 있고 접속력이 필요해 난 모든 금들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 제가 모든 금들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아, 뭐야 완전 피덩이가 된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고 있죠 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헉 헉 후벙 어디 갔지? 네 후벙 후벙 어디있지? 나 후벙 못 따라갔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 천천히 이게 뭔 소리야 후벙 어? 일로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아, 세이브가 있다 아, 오랜만에 세이브네 네 하 일로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왠지 이런 공포게임에서 저런 증기는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무기예요 저기로 지나가면 에너지 달 것 같아 흠 아, 후벙 계속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아, 저기있다 하 뭐야 왜 그래 뭐야 이 사람은 뭐지? 무슨 일이 있던거지? 아, 요원인데 흠 흠 제발 어휴 어 뭐야 왜 넋이 빠져있는거야 제 그는 한 명의 외근 요원일 뿐이야 위험한 줄 알면서 근무하는 거라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전력이 끊어졌나봐 발전기를 누군가 꺼버린게 틀림없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발전기를 찾아 난 2층을 지키고 있을테니까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다 볼수록 그는 너무 냉정해 믿을 수가 없었지 자기 동료에게 총을 쏟아 자, 빨리 내려가라고 움직여 더러운 놈 네 아까 그 길이 아래층으로 가는 길이겠죠? 하 하 이 길 하 야, 여기에 대사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의 적들은 계속 리스폰 된대요 그러니 위협이 되는 적들만 죽이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되고 길이 복잡하니 설명을 안 하겠대 네 하 하 하 지나가도 되나? 아, 어우, 뜨거워 뭐야 죽어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야, 진짜 증기성으로 지나면 죽잖아 하 하 아, 죄인정활 네 하 하 하 네 스팀에 찌워 죽었네 아까 그 장면 다시 봐야돼 살려주세요 우보요원님 제발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요원 제발 그 마실 찾았나? 뭘 버는거야 잭 그는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야 프로들은 저렇게 고통받으니 죽는게 낫지 빨리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걸 찾도록 해 여기서 내려가 알겠어 이 토론 네 네 그 다음에 세이브 해야겠다 자 빨리 움직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아 세이브라고 하겠네 저길이 아닌거 같은데 근데 위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일단은 세이브를 먼저 하고 오는게 좋겠죠 아까 저 그디같은 장면을 또 보지 않으려면 네 네 일단 세이브 먼저 하고 다른길로 가보죠 뛰는게 없어서 이 게임은 뛰는게 없어서 이 게임은 뛰는게 없어서 이 게임은 뛰는게 없어서 이 게임은 네 자 어디 보자 자 어느 계단으로 가야될까 위로 가는건 아닌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저 우측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보자 네 스팀에 찐거지 잠깐만 나 자세 좀 아 요 계단인가 보다 후보장 어디갔는지 모르겠어 어 됐다 오케이 어 다음장인가 보다 오케이 좋아 좋아 하 가보죠 어 이곳의 적들은 리스폰 되구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길이 복잡해서 길 설명은 생략하겠대 길이 얼마나 복잡하면 생략을 다했겠어요 네 근데 진짜 베데스타에서 만든 게임은 맞아? 총알 얻었고 됐다 어어 온다 아이 젠장 4방 정도 써야 죽은거 아니 아니면 지금 얼굴 맞아서 죽은건가 그러게 이 중간에 FPS 부분만 없고 도망쳐다니는 거였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암네시아처럼 그쵸? 그게 아쉽다 이렇게 총으로 너무 쏴서 죽이는거는 좀 아닌거 같애 내가 너무 무적이 되잖아 얘가 형사 중에서도 되게 영웅적인 형사에요 얘가 뭔가 되게 잘 해결해가지고 그래서 싸움도 원래 잘하는 설정이긴 해 하 하 하 하 하 어디서 쓰는거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빨리빨리 가요 지그재그루 총알도 구하기 힘들긴 해요 뭘 찾.. 다이버용 다이버용 벨트를 찾아야 된다는데 그리고 시나물 탱크를 지나서 발전소로 간다 아 튼튼한 다이버용 벨트를 먼저 찾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시나물 탱크인 것 같거든 스토리 도전 께다 다시 바꾸러 나왔더라 아 잠겼어 좋았어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은 먹힌다 뭐야 여기 돌아서 똑같은 곳 아니야? 아 다른 곳구나 아우 뭐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뭐야 아우 이거 또 아깝게 아우 이거 없어 꼬맬 거 아 큰일 났어 야야야 지금 오면 안되지 뭐지보지만 내렸어요 어 점프로 가야될거같은데 오케이 뭔가 패널이 있어야되는거같은데 큰일났다 이거 상처 어떻게 아 다행이다 아 가만히 있으니깐 저절로 봉합이 되긴 하는구나 네 실효했어요 다이버벨트 그걸 가져야되나 아우 깜짝이야 엄청난거같은거같은데 야 길 너무 힘들다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이것은 버킷라크가 생략할만하네 야 생략할만하네 아우 깜짝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글 펜 찍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대사부 대사 지분이 있어요 완벽한데 진짜 100% 완벽 대사야 근데 아쉽게 그거를 어 어 여기 몹락써 지금 써 있는거야 플래셔 컨트롤.. 어 아, 저... 총, 오케이, 구급약 오케이, 어, 창고 같은 거 찾았어 어, 나 찾았다! 아, 오케이, 찾았어 이게 다이버형 벨트인 것 같아 맞지 않을까? 맞어, 맞어, 맞어 맞어 다이브 벨트, 맞어 그 다음에 발전소로 가면 돼 발전소로 가서 자물쇠를 샷건으로 날려버리고 아, 여기를 지나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점프터에서 가고, 오! 나이스! 응급처치 어디 뒤에 잠을 수 있었다고? 아아 이거? 아닌데 아, 내렸다 오케이, 열렸다 아, 이제 일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어우, 뭐야, 이씨 깜짝이야 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너무한다 진짜 인간적으로 또 와 또 와 여기서 쓰는게 아닌데 바로 없어요 도망가 되었구나. 제가 못해라.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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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된 것 같은데? 됐어. 눌러볼까? 열어준다. 됐다. 아까 그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 같아. 됐다. 됐다. 네. 부셔야 되는 거네. 이 발전기 움직이기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오다가 케이블카 타는 곳 같은 곳이 있었잖아요. 아, 뭐야. 아, 진짜 너무하네. 원샷에 원키로 가면 어떡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아, 나 돌겠네. 진짜. 그 방에 어떻게 찾아갔는지도 모르겠구만. 아, 야, 너무하잖아. 진짜. 아. 아, 게임 진짜 어렵네. 너무 옛, 이게 이제 인기가 어떻게, 이게 아, 사람들이 모를만 해. 이거 진짜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세이브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마다 뭐 중요한 사건,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자동 세이브를 해줬어야지. 그걸 안 해주니까 죽겠어요. 아, 아까 세이브하는 데 있었다고? 그래. 여기로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아까 그 윗길로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 여기로 먼저 가면 안 돼. 근데 어차피 돌아서 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이브 패널 먼저 얻어가야 돼요. 아, 너무, 쟤네들 너무 잘 맞춘다. 한 대 맞으면 너무 피해가 막심해. 너무 피해가 막심해. 자, 됐어. 치료하자고. 어, 타격감은 나쁘지 않아요. 됐어. 이 뒤에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열면 안 돼. 이거 열면 아까 우리가 원했던 길로 갈 수 있어. 됐어. 다이브 패널만 찾으면 돼. 다이브 패널만 찾으면 되죠. 창고방이 어디였지. 아, 워크샵 저기 있다. 이쪽으로 가면 있는 것 같아. 워크샵이 저희가 창고방인 것 같은데. 아까 작업대 같은 거 많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맞죠?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돌아오길 잘했어. 아, 이제 길을 완벽하게 알았다. 야, 난 이 게임의 도사가 됐어. 여러분, 난 이, 어, 어. 이곳에서는 사용 ngh과 부터 많은 stirring 중인데. 이거 왜 안 먹었 거기다. 타건 가리스 모또인 건 온거야. 아, 뭐야. 말도 안 돼, 진짜. 야, 말도 안 돼, 진짜. 으음 야 진짜 죽겠다 네 회복할게요 어이차 빨리 붕대를 매자고 채팅창 지우게? 했어요 됐어? 끊겨? 하아 야, 숨는 것 좀 봐라 아, 디게 안 죽네 아아 됐어 오케이 됐어, 이제 가면 돼 야, 말도 안 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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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그 뒤에 숨어있는 게 어딨어 어우, 진짜 깜짝 놀랐네 죽을 뻔했어, 진짜 한방에 아아 타는 데가 어딜까요? 타는 데가 어디야? 이쪽인가? 오케이 됐다 오케이, 완벽해 퍼펙트다, 진짜 세이브 안 했는데 세이브하고 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타이밍 맞춰서 뛰어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렉거린다고 지금? 이 시간에요? 미안합니다 네, 절대 안 죽을게요 타이밍 맞춰서 뛰어내려야 돼 상자에, 무슨 상자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어디? 어디 상자를 말하는 거지? 어디 상자를 말하는 거지? 어디 상자를 말하는 거지? 여길 지났고 더 가면 상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냐아냐아냐 여길 지나야돼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제발 노노노노노 여긴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느낌이 여기야 느낌이 여기라고 하고 있어 나에게 나에게 느낌이 여기라고 하고 있어 아닌가? 아냐아냐아냐 뭐야 야, 어디야 제발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저게 방탄유리야 네 이게 이게 그물을 실어 날려는 그건가 본데 세이브를 하고 올 걸 그랬어 어어 잠깐 어우 여긴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느낌이 여기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절로 가는 거 아니었어? 어, 뭐야 야, 이게 가다가 멈추고 멈추고 이래 무섭게 떨어질 것 같이 아까 우리가 왔던 데를 쭉 계속 갔죠? 쭉 한 바퀴 돌고 있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나 봐 이틀에 물을 한, 한 모금 마셔야지 흠 어어 어, 뛰어내리면 안 돼 야, 가다가 왜 멈추는 거야 도대체 겁주냐 이렇게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세이브해 세이브 다행이다 한 바퀴 돌았네 흠 미안해요 아이씨, 한 바퀴 돌았네 그지같은 게임 진짜 어,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아까 그 컨트롤러를 지나가서 어어 버킷을 타고 가다가 아까 그 컨트롤러 있던 곳을 지나서 버킷을 잠시 멈추면 그리고 버킷이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상자 위로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내리네 아까 그 밑에 땅떠러지 같은 곳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얘기인 것 같애 나 너무 높아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세이브 했어 지금 어 컨트롤러 옆에 큰 상자가 있었어요? 네 네 아, 오케이 총 든 놈 없지 않을까? 오면 내가 이거 대갈빡을 갈겨주겠어 모래방지 모래방지 빵야빵야로 세이브 했으니까 되게 부담이 없다 어어 어디를 말하는 거지? 여기가 컨트롤룸인데요? 아 저기 저 상자 아, 요 상자 말하는 거죠? 요 밑에 요 밑에 오케오케오케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자, 느낌 왔어 지금이야! 오케이 됐어 압력 조종실로 가는거 같은데 압력 조종실로 가는거 같은데 갑기아 잘 압력 조종실 이 물건의 프레셔커트럴가 물건을 파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old machine은 프레셔 지급을 위해서 지급을 파축하는 방식은 야 힘들다 진짜 어? 어? 힘들어? 어어 잠겨있고 어어 요원들의 시체를 지나서 요원들의 시체를 지나는 이거 문 안 열리는데? 아 오케이 됐다 세이브도 있다 됐다 됐다 아 요즘 게임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절로 내려오고 싶었는데 못 내려갔던 길이죠? 진기 때문에 아 요원들이 여기 죽어있네 진짜 통알이다 고맙소 요원 어우 나 또 공포에 떨고 있어 어우 좋았어 나 어디 다친 데 없나? 오케이 아 이거 아까 내가 여기 총쌌던 데다 그쵸? 내가 아까 여기서 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 일로 들어오는 게 맞긴 맞았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여기게 방탄유리라서 아이 빌어먹을 놈이 또 있어 오 아 그. 이왕 요원 어 뭔가 적응이 됐어 아, 길이 왜 이렇게 넓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라는데 아, 막혀있구나 다 네 다 막혀있어서 그렇구나 좋았어 좋았어, 막혀있는 문 좋아요 문 다 열리면 진짜 골치 아프죠? 짜증난다고 문 다 열리면 그렇지 문은 이렇게 하나만 열어줘야지 마시지 총알도 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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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우, 진짜 야, 총알 아우,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이 게임 총이 빨리빨리 안 바뀌어 야, 나 죽겠다 야, 약이 아깝다, 진짜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맞고 나니까 약이 아까워요 네 너무 총 쏘는 게임이 됐어 이게 너무 아쉽다 이 게임이 왜 망했느냐 이해날 것 같아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도망갈 때, 그쵸? 완전 공포스러웠는데 지금은 같이 맞장 뜨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이제 공포감이 없는 거야 아, 괴물 나오면 다시 공포 된다고? 기대해 볼게요 야, 어딜 그렇게 편안하게 사다리를 내려와? 어? 날 얕보는 거야? 어? 구급약 어? 구급약 됐어 구급약이 되게 중요하죠 저쪽 사다리로 가면 되는 것 같아 여기다 뭐야 어우, 뭐야 아이씨 타임 어어 어디 있는 거야? 아, 저 구급이 같은 놈이 헤드샷 산방에 보냈죠 여기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자 jawdir 어? 뭐야 뭐야, GUON 모습인가봐요 아 뭐야 야노노뇨 어우 이게 뭐야 끄! 끄! 이리 지랄 수가! 끄! 이보쇼! 오 마이 갓! 저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게 요원 중에 한 명이에요. 치료해 주고 하... 이쪽은 위험하다고 못 가게 돼있고 일로 올라가면 되나? 사다리가 있는데? 어우 좋아 어우! 죽었어 기관총 얻었죠 퍽퍽 일로 올라가도 되나? 일단 이쪽 계단부터 네 어, 세이브 어우 좋아 아, 세이브 세이브는 언제만 해도 기분 좋아 어우 여기서 떨어지신 거죠? 잠깐만 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쭉 올라가 볼게요 어휴 뭐야 정신병원 내가 있었던 정신병원 이것을 나가야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비야 비가... 비가 오르고 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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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생각나는 거야 옛날 저 일이 순으로 다시 기어을 되찾은 것 같은데? 저것도 실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 뭐야 여긴 이상yin 은 apostle 너무 desperate 껌짝만히 마 쉿 잘 가게 미스터 월터 으어엿 어쥸 어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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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야야야 야야야 어엏 오! 오! 걔 살았다, 이기! 어이... 어, 나 낑겼어, 근데! 어떡해, 이거! 어...